지난 에피소드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관계를 서로 슈퍼바이저를 이용해서 바꿔줬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캐시와 그리고 캐시에 의해서 관리되는 서버, 만들어지는 서버 이 모듈 둘도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캐시도 얘도 지금 젠섭으로 쓰고 있잖아요. 얘를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방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숫자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서버의 경우에는 캐시에 여기 서버 프로세서를 호출할 때 이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네임으로서 앨리스나 바비나 주피터를 넣을 때 그때 앨리스의 서버, 바비의 서버, 주피터의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성되는, 만들어지는 슈퍼바이저가 관리해야 될 차일더들의 숫자와 생성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 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듈, 얘를 초기화할 때, 얘를 시동을 글 때 자동적으로 이 세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이걸로 끝인데, 캐시의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가 위에 있는 다이나믹 워크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인데, 스타트 링크도 같죠? 그런데 다이나믹이 앞에 붙어있어요. 다이나믹이 붙어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슈퍼바이저가 차일더들을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동적인 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다이나믹만 붙어있고 나머지 슈퍼바이저는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임에서 모듈, 이 모듈은 투두캐시가 이 뭐예요? 슈퍼바이저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일더 스펙도 이전과 동일하고, 그렇죠? 슈퍼바이저 들어가 있고, 지금 젠 서버가 아니니까 이제 차일더 스펙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스타트 차일드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스타트 차일드가 밑에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만든단 말이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가, 이게 그러니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의 경우에 차일드를 만드는 그러한 펑션이 스타트 차일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스타트 차일드 스펙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아규먼트 전달되는 것이 이 모듈, 스타트 차일드에서 모듈, 이 모듈은 지금 이 투두 캐시입니다. 투두 캐시에게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두 캐시가 얘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만들으라는 것이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투두 서버라고 하는 모듈, 투두 서버라고 하는 모듈의 스타트 링크 있죠? 투두 서버라고 하는 모듈의 스타트 링크의 아규먼트로 뭔가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두 번째 있는 투두 리스트 네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듈과 그 모듈의 스타트 링크에 전달될 아규먼트, 이렇게 투퍼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의 차일드를 만듭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서버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죠? 네임 비아 투퍼를 쓰고 있는 것, 그죠? 비아 투퍼를 쓰니까 이 비아 투퍼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비아 투퍼를, 이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용해서 젠 서버가, 젠 서버가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있죠? 이 비아 투퍼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두 프로세스의 레지스트리는 그냥 레지스트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리스트랄트에서 템포러리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템포러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크래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되살려요. 되살리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템포러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랄트 하지 말라는 옵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나머지 여기 투두 서버는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관계와 캐시와 서버의 관계,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다이나믹 서버가,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동작하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워크라고 하는 전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안 보고, 안 보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재현하도록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건너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디나믹 워크죠. 이 프로그램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흐름을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든가 캐시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파일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뒀어요. 이런 IOPUT 이라든가, 혹은 IOPUT도 있고, IOInspect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IOInspect해서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넣어뒀으면은 이게 실제 우리가 이걸 구동시켰을 때, 어떻게 데이터들이 일이 진행되는지, 프로세스가 초기화되는 과정들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 SYSTEM START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 메시지는 원래 이 코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넣어둔 이러한 디버그용으로 넣어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출력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제일 먼저 출력된 것이 TODO SYSTEM START LINK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TODO SYSTEM에 START LINK를 호출한 거죠. 그럼 SUPERVISOR가 구동되면서 제일 먼저 얘를 불러와서 얘를 시작을 하죠. 시동을 걸죠. 얘는 뭐라고 했었나요? 제가 차일드 스펙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얘는 차일드 스펙입니다. 차일드 스펙. 차일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SUPERVISOR가 모듈, 특정 모듈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1년에 맵이에요. 맵. 그죠? 얘는 맵입니다. 이 맵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해 둔 거에요. 그럼 먼저 SUPERVISOR는 TODO PROCESS REGISTRY. 얘를 찾아서 여기 있는 START LINK를 호출하죠. 그러면은 TODO PROCESS REGISTRY STARTED 하는 말이 출력이 되겠죠. 그게 출력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프로세스는 더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이 불러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START LINK를 하면은 여기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얘가 뭘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세 개로 만들어내죠. 세 개로 만들어내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요게 세 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STARTING 데이터베이스 워크 워크 아이디 그게 요겁니다. 두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출력된 두 번째 줄. 자, 그런 다음에 요 START LINK에서 얘가 또 뭘 불러나요? 삐아투퍼를 불러오죠. 삐아투퍼를 불러오니까 삐아투퍼를 이 문장 있죠. ioinspect. 이 문장이 출력되겠죠.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 삐아투퍼뭐 이렇게 해서 그게 요 문장입니다. 1번이죠. 첫 번째. 첫 번째 1번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는 요 문장만 있을 거에요. 요 문장만 있는데 제가 이걸 a라고 하는 variable에 담아서 a를 인스펙트로 화면에 뿌리고 다시 a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게 뭘 리턴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게 리턴한가 봐. 그러려고 지금 제 코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요. 그런데 요걸 리턴하는 값을 보기 전에 먼저 뭘 하나요. 이게 삐아투퍼를 호출하잖아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삐아투퍼를 호출하죠. 그러면은 삐아투퍼를 이게 출력되죠. 출력되는 것이 그게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째 라인이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라인. 그리고 실제 키가 무엇인지. 삐아투퍼를 전달된 키가 무엇인지를 보자고 한 거에요. 그 전달된 키가 이거에요. 그죠? 삐아투퍼로 전달된 키. 어디있나요? 요거에요. 요거. 이게 키가 전달된 거죠. 그걸 지금 출력형을 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삐아투퍼를 여기서 요걸 리턴 하죠. 요걸 리턴하면은 리턴된 값이 어디로 오나요? 그게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 a에 담기잖아요. 그죠? 그 a에 담긴 값이 이겁니다. 조금 더 넓혀 볼까요? a에 담긴 값이 이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가 만들어질 때 워크 하나가 만들어질 때 요만큼이 만들어져요. 그죠? 마찬가지 두 번째 워크가 또 구동하면서 똑같은게 구성이 되고 세 번째 워크가 되면서 똑같이 또 구동이 나오고 그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불러오는게 뭐에요? to the cache죠. 그래서 to the cache에서 starting to the cache가 여기서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값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시스템의 슈퍼바이저 프로세스의 pid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흐름 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흐름은 지금 우리가 초기화 할 때 시스템을 구동할 때 이 프로세스를 본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엘리스라고 하는 유저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엘리스라고 하는 유저로서 to the 리스트 중에서 내일 영업으로 간다 라는 것을 추가를 했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서버에도 군데군데 군데군데 뭔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서버에 이닛에 이닛에 starting to do 서버 for 이런 걸 제가 IOPUT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놨는데 이건 아직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IOPUT은 문자 열만 할 때는 IOPUT을 하고 그렇지 않고 뭐 투퍼리나 맵이나 이런 것을 출력할 때는 IOInspect를 써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엘리스로 하고 to the 리스트는 내일 영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흐름을 파그레고 신하는 것이 과제예요.